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어머 왔어요? 지금 열심히 분위기 하면서 대본 보고 있었는데 정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이온 불 켜요 불 켜주세요 저의 일상생활을 찍고 싶대요 그래서 정말 집에서 뭘 하냐 정말 저는 대본 보고 집 밖에도 안 나가요 곡 작업하고 뒹굴뒹굴 거리고 밥도 웬만해서 시켜 먹어요 제가 오늘 밥을 제대로 못 먹었답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건데 요즘 공기가 많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공기에 좋은 음식을 꼭 먹었으면 한대요 그 미세먼지가 좋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등어구이 하나랑 제가 먹고 싶은 거 하나 이렇게 주문을 해볼게요 아 벌써 배고프다 고등어는 어디서 시켜요? 검색해 고등어 아 여기다 검색해 고등어라고 칠하고 아 여기 있구나 밑에 있구나 검색이 고등어 구이 생선구이 좋았어 대표구이가 고등어구이래요 갈치구이도 있네 삼치구이도 있네 조기구이도 있고 조기? 삼치? 삼치? 오케이 오케이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짜잔! 군말 없이 먹방! 레츠고! 아 이거 뭐야? 이거 채럼먹을 거 같은데? 와사비를 좋아해서 음! 좋아! 좋아! 음! 담백해! 맛있다! 진짜 맛있다! 진짜 맛있다! 완전 맛있는데요? 다 봤습니다 다 봤습니다 배우분들이랑 한번 다같이 리딩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거의 뭐 입에 익을 정도로만 읽고만 있는데 저는 이대로 치는 것보다는 봐봐요 리벌브가 들어간 것에 따라 틀려요 저는 이제 발렛을 좀 작게 주고 콘서트를 좀 많이 주고 싶으니까 딱! 괜찮죠? 딱 이 정도 리벌브 이렇게 텐션이 많았어? 연습 겸 만들어놓은 비트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살짝 살짝 맛배기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や야야야 예야예 예예예 아이 형木 시작하는거에요 목 부터 시작을 해서 노래 GETTmad vision compensated 근데 벌써 5명입니다 아마 이게 촬영이 나갈때쯤이면 제 음원이 아마 나왔을 텐데 윈터레인 거의 모든 기본적인 작업은 여기서 다 했는데 너무 즐겁고도 힘들고도 배움의 고통이 좀 많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곡에 정말 제가 주고 싶었던 포인트는 바로 프라이머 브릿지였거든요 여기가 한 겨울에 얼음이 이렇게 두꺼워 호수가 얼어버린 거기 안에 혼자 빠져서 그러면 귀가 먹먹하잖아요 그 소리를 너무 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딘가에 갇혀있다는 느낌을 그걸 너무 내보고 싶어서 이렇게 해놨는데 저는 이거 제가 가장 좋아하는 포인트입니다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욕심이 너무 많아서 더 뭔가를 더 하고 싶고 막 뭘 더 하고 싶었는데 근데 그거를 잘 중재를 해줘서 응원을 내게 됐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네 어떻게 엔딩을 하죠? 다음 편에 안녕 하하하하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또 봐요 안녕 돌아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형 카메라 돌아가고 있어요? 이건 아무래도 미세먼지를 밖에 나갈 때 야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떡하죠? X입니다 X입니다 야 하나만 딱 과일인데 과일인데 으흐 형도 먹으면서 형도 먹으면서